와아! 와아! 아! 마! 마! 불닭 닭다리 안녕하세요, 쏘영입니다 오늘은 불닭 닭다리와 불닭 중국당면을 준비했어요 맛있겠죠? 그리고 옆에는 동단무지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닭다리부터 고추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맵다 맵다 우와 롸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맛있어 와... 고춧가루 우와 와 눈에 못댔네 와 진짜 맵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와 콜라 좀 먹고 가자 죽겠네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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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지? 잠깐만 어디있지? 아 정신이 없네 이거 오지마 요즘 뭐하려고 했지? 아 죽은다며 와 근데 맛있단 말이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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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너무 맵다 좀 쉬었다 먹어야할 것 같아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아 오지러워 정신이 운명하네 와 이거 진짜 이게 불에다 볶아서 그런가? 평소에 한 20배는 매운 것 같은데? 배는 고픈데 어떡하지? 이걸 내가 왜 했지? 막 손도 절이고 그런데 또 이거 흥끗이 실려가는거 아니겠지? 아 이거 진짜 너무 맵다 엄마! 엄마! 저 진짜 죽겠어요 이걸로 다시 하면 안돼? 네 안녕하세요 씨앗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방을 먹어볼게요 미치겠네 진짜 자 자 자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아.. 너무 매우 소릉했죠? 너무 매우 소릉했죠? 내가 뭐 먹었지? 이게 뭐야? 불닭! 불닭 닭다리를 먹어봤는데요 불닭을 그냥 뿌린 것보다 확실히 볶아서 고추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흥미하고 너무 매워요 남건 얄미운 제 동생을 주도록 할게요 살아먹을게 못돼 너무 매워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종료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